지금 나오고 있는 게 단디. 평창올림픽에는 반디가 있지 않았습니까? 반디. 반대로 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당국대학 디도 지금 단디는 팬서비스를 해주고 있네요. 팬들 사이에서 경기 응원의 열기를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경희대가 반대로 11장까지 뒤집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스프스프 대학농구 2리그 당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당국대학교의 경기. 3쿼터 53대 50으로 당국대학교가 석점 앞선 채로 4쿼터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쿼터에만 26점을 넣은 거죠. 거의 전반전에 넣었던 점수를 모두.